어깨동무스토리움, 레레마을 싱크빅 데스크에는 재밌는 체험물이 가득해요. 오늘은 아이크 퍼즐을 함께 맞춰볼까요? 서로 다른 모양의 아이크 퍼즐을 조합해서 가장 쉬운 1단계 퍼즐을 풀어봐요. 위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퍼즐을 맞춰주세요. 한 조각씩 천천히 맞추어요. 퍼즐 맞추기는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을 쑥쑥 길러주는 유익한 체험활동이에요. 쨘! 똑같이 맞추었어요. 이제 나머지 세 조각은 친구들이 직접 맞춰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림과 똑같이 퍼즐을 맞추어요. 어깨동무스토리움에 방문해서 직접 퍼즐을 맞춰보세요.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완성했습니다. 나머지 조각들은 어떻게 맞출까요? 완성했습니다. 정답은 공개합니다.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른다. 3단계 세번째 퍼즐도 그림을 따라서 맞추어 주세요 퍼즐을 맞추다 보면 집중력이 높아진답니다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요 완성되었어요 나머지 조각들은 어떻게 맞출지 함께 고민해봐요 마지막 조각까지 마치면 아이큐 퍼즐 1단계의 개성공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체험활동이 가득한 어깨동무스토리움에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